구독 안 누르고요? 구독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! 구독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! 얼른 눌러! 자!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아! 여러분들을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! 이거는... 이거는 비냉이고요! 여기는... 불고기고요! 여기는 김치! 여기는... 육수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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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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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 딱!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맛이야 특이한거 없어 너희가 알던 맛 근데 고기에 양파를 같이 볶아서 양파가 졸라 달아 개맛이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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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음~~ 먹기위해 살자 닭이니 장량을 모르세요 사게불고기 석쇠불고기 냉면냉면붕 석쇠불고기 석쇠에 구운 고기가 석쇠불고기야 석쇠불고기 눈화주한테 살을 찌고 싶어요 왜 그런 힘든 길을 살라그래 음 불고기 달아 왜냐면 양파가 구워져가지고 으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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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안 개 맛있어 미쳤어. 김치는 왜 안 먹냐고요? 장식용 장식용. 아 너무 맛있네. 만숙이 귀여워. 우리 만숙이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. 염, 염, 염. 내 비닉 안 매워요. 매운 비닉도 있지. 안 매운데? 만숙이 귀여워. 누나 면치기 보여줘. 땡클럽까지 고맙습니다. 면치기 잘 못하는데? 매운 거 안 좋아해요. 아, 면치기보다 사람을 더 잘 칠 것 같다고? 너 어디서라? 치러 갈게. 아, 너무 행복하다 진짜. 못 먹었어. 아... 음 음 아 먹고 잘건데요? 아 저 유튜브에요 멘만추 유튜브 여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잘했어 두부야. 잘했어 오늘은 불고기 냉면이다 와 다 먹어보다 꼬르륵 걸을 때 먹으면 유지 안됐다고? 꼬르륵 안 들은 지가.. 꼬르륵 소리 안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네 이거 어디서 지켜냐고? 설확.. 설확 칭냉면인가? 쌀물계란이요? 안 먹어요 아까 위 보호를 위해서 먹었어야 했는데 지금 맛있는거 먹고 쌀물계란 먹으려니까 안 먹고 싶은데 예부로 저는 6.25랑 배달음속 VVIP에요 이거 여기에서 시켰어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왜 이러면 안 먹었는지 잘 먹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 번 해볼까요?